점수가 나왔어요. 점수가 오전에 도대체 몇 번을 한 건데 이 점수가. 더 해야 되나? 이거를. 잘하셨습니다. 71.96이니까 72점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아주 잘한 건 아니고 그냥 기본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더 어렵게 나왔으면 안 될 뻔했어. 그렇죠?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1번부터. 원래 답이 이렇게 나와 있나요? 여기? 그렇구나. 자, 건축법 논사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나오는데 1번은 다 맞췄죠. 그렇죠? 자, 보세요. 1번. 주요 구조부가 아닌 건 얘야. 주요 구조부 버려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내력, 뼈, 기둥, 바닥. 그래야 돼.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주요 구조부 6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수구조 건축물 맞죠? 그렇죠? 이건 몇 메다지? 20메다 이상. 이건 기본 유형입니다. 3번 볼까? 3번은 이 건물이야. 고층 건물. 그러면 여기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니까 고3처럼 30층 이상 돼야 되고 또는 30, 40이니까 120메다 이상 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층수는 안 맞았지. 그렇지? 높이가 맞았나, 지금? 맞았으니까 이 건물은 초고층 건물이 맞다. 정답이 고층 건물이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지하층에 대한 개념을 보죠.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라니까요. 평균 높이. 최균 높이가 아니라 평균 높이가 그래야 돼. 평균 높이. 기준점. 자,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기준점이 잘못됐고 2분의 1 이상은 맞는데 평균 높이를 말해. 너무나니까 다를 수가 있지. 그러면 가장 높은 높이도 아니고 최저 높이도 아니고 평균 높이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거 지하에 공작물에서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 건축물에 해당이 되죠. X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니까 다 맞춰야 되거든요. 기본이용으로. 이런 것들을 틀리면 틀린 사람은 옆에다 써놔 빨리. 직무육이라고 이렇게 써놔. 자, 2번 한번 가보죠. 2번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가장 쉽게 나오면 16층 이상째리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출전이 한번 냈으니까 16층 이상이 없을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럼 용도를 봐야 되겠지. 규모랑. 그래서 지금 보면 층수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제일 먼저 보세요. 층수. 자, 층수가 16층 이상짜리가 있나 없나. 없으면 용도를 봐야 돼요. 용도. 용도를 봐서 동물원, 식물원 버려야지. 동물원 버리고 식물원 나와도 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앞에 또 규모를 한번 볼까. 규모가 5천 안 되는 거 버려야 되겠지. 그럼 지금 4번하고 5번은 버리셔야 되거든요. 그럼 규모가 지금 1번, 2번, 3번은 다 규모가 맞죠. 그러면 이제 용도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관에서 종종 문판다. 이렇게 한번 써봐야 돼요. 문판다. 지울 정도로 써야지 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걸 찾는 거야. 해당되는 거. 여객용시설. 운수 중에서 여객용시설. 여기 없죠. 없으면 다른 걸 찾지만 관광, 숙박도 여기 없어지고 관광, 숙박. 그다음에 종교죠, 종교. 종교. 종교 없다. 종합병원 있나. 종합병원이 뒤에 있는 종자가 종합병원이거든. 그럼 1번이 답이죠. 이렇게 되고. 무나미, 지폐. 무나미, 지폐 중에서 동물원, 숙박원체 해야겠고. 판매 없지, 그렇지? 판매. 얘네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도가 안 맞으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찾고. 이게 좀 난이도가 중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쉽게 나오는 게 몇 층 찾아. 16층 이상짜리 찾는 건 난이도가 하고. 그럼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지. 16층 이상짜리 찾아서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얘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풀면 문제가 풀려요. 용도를 갖고 찾는 거예요. 용도. 그래서 우리가 용도는 6개에 해당되는 용도. 그다음에 규모가 맞아야 된다. 얘네들은 영안에서 종종 문판단은 바닷면 잡기가 얼마 이상 돼야 되지? 그렇지. 5천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혹시 틀렸으면 집에 가서 복습을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이건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고. 정답 1번이고요. 3번은 문제 읽다가 짜증 날 수도 있어. 문제 읽다가. 뭐냐면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그럼 여기에 연습을 하고 들어가라고. 본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부정의 부정이지, 그렇지? 그럼 긍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5개 중에서 건축법 적용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외운 거 있잖아요. 적용되지 않는 건물. 그걸 지어가면 돼요. 그럼 우리가 명승은 적용되지 않죠? 나올 수 있지.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적용되지 않아. 그다음에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방에서도 철도 관련해서 그러니까 얘는 철도법 적용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로 한가운데 있는 톨게이트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얘는 우리가 아까 5개 외운 거에 없었지? 그럼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아서 문제 찾으면 금방 찾습니다. 정답 2번 거의 다 찾으셨더라고요. 정답 2번 찾으시고. 4번 가볼까요? 4번. 이 문제는 어땠어요? 어려웠나? 이게 보세요. 준다주인 건축물에 해당되는 걸 찾아봐라. 해당되는 거. 그럼 버리면 되지 뭘 그래. 버리면 돼 그냥. 자, 일단 뭘 버릴까, 우리? 아니, 동물원 버려야지. 동물원, 식물원 버려야지. 엄숙은 버려야지, 엄숙은. 엄숙은. 수련 있지, 수련. 얘 버려야지. 일단 버리는 걸 연습을 좀 하세요. 엄숙은. 근생 같은 경우는 여기 없으니까 버릴 게 없다. 그런데 규모를 갖고 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준다주인 건축물은 천재금에 대해서는 돼야 되거든. 그러면 규모가 안 맞는 거 버려요, 이렇게. 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다 버렸나, 지금? 그러면 정답 몇 번이에요? 그러고 이렇게 찾는 건데 뭐가 어렵다는 거야. 찾으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쓱쓱쓱쓱 버리면 되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1천 제곱미터 이상 안 되는 거 버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용도 갖고 버린 거 있었지? 그러면 답은 1번이에요. 그런 식으로 찾으면 돼. 이렇게 해서 정답 찾는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준다주인 건축물도 한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 5번 한번 가보자. 이것도 틀렸으면 직무의가 되는 건데 볼게요. 건축법령산 도시지역. 한번 밑줄 가볼까, 도시지역 체크. 도시지역, 외의지역 중에 지구단위기 했고요. 그다음에 동 또는 의비야. 그럼 이 네 군데 지역은 뭐죠? 네 군데 지역을 뭐라고 불러주지? 그렇지. 전면적 적용대상 지역이라고 부르면 되지. 네 군데 지역. 여기 도시지역 있고 아까 우리가 그림 그린 거. 도시지역. 여기는 건물도 많고 사람도 많으니까 전면적 적용대상이 돼요. 그다음에 도시역 밖으로 나왔더니 지구단위기획구역이 있대네. 그럼 지구단위기획구역 또 개발지역 맞지? 개발할 지역이니까 건물 많고 사람 많잖아. 여기 그다음에 동 또는 의비지. 동 또는 의비지. 이 네 군데 지역은 건물 많고 사람도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면적 적용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네 군데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네 군데가 아닌 지역이라는 뜻이잖아, 지금. 그러면 전면적 적용대상 지역이 외의 지역에서는 여섯 가지 왕이 적용이 안 되는데 이거 자꾸 연습하면 정리할 수 있어. 도로와 관련된 규정 몇 개? 두 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배지 변경. 이게 두 가지가 적용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건축선과 관련된 규정 두 개도 적용이 안 되죠. 써보시면 이렇게. 건축선과 관련된 규정 두 개. 건축선의 지정과 건축선에 따른 건축지안입니다. 얘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방화지구에서의 건축지안. 방화지구. 방화지구가 뭔 의미가 있어요? 거물이 떨어져 있는데. 따다 따다 붙을 때 의미가 있지. 그다음에 외곽지구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넓게 이용하죠. 분할지안 의미 없다. 분할지안. 대지의 분할지안. 이 네 개를 줄인 거예요. 우리가 여섯 개를. 네 개를 줄여서 얘네들은 적용하지 않아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네 네 개 빼고 나머지 다 적용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적용하는 내용을 찾으라는 거지. 적용하는 내용. 그럼 이것도 슥슥슥슥 네 개를 없야면 된단 말이야. 네 개를.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도로와 관련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지안도 적용되지 않는다. 방화지구 의미 없다. 대지와 도로 나왔으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높이자는 여기 여섯 개. 여기 여섯 개를 줄여서 네 개로 줄인 거야. 여기 높이자는 있나 없나. 없으면 적용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삼총사는 대표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얘네 말고 건폐율. 건폐율 한번 써봐요. 이거 줌이라고 들어가는 거야. 건폐율 적용되죠. 적용돼. 그다음에 용전율 적용되죠. 맞아. 용전율도 적용된다. 이렇게 하면 돼. 용전율도 적용이 됩니다. 정리하신돼. 주로 본 시간 가면요. 얘네가 다으로 많이 나와. 삼총사. 삼총사라고 그러면 세 가지 하나. 건폐율, 용전율, 높이자. 이렇게 정리하신돼. 전달 2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정리하고 6번 한번 가보죠. 이런 식으로만 정리하면 돼. 이 문제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거 6개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6개. 됐습니다.